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성경 오늘 범위는 내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내위기 26장은 내위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위기 1장에서 25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균해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3단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단계 처벌은 흉년, 2단계 처벌은 수탈, 3단계 처벌은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받는 복도 알아야 하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처벌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고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유기 26장을 통해 3단계 처벌과 처벌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실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유기 26장에서 2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42일 레유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가 내 균해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국식을 먹다가 세국식으로 말미암아 묵은국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록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도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며마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며마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슬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혼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결로 은 오십세결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세결로 하며 다섯살로부터 스무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세결로 하고 여자면 열세결로 하며 일개울로부터 다섯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세결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삼세결로 하며 예순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세결로 하고 여자는 열세결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얼바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호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길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모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모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 갤로 하되 20개라를 한 세 갤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26장에서 2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신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레위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복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미래에 대한 조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면 즉,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라고 말씀하시며 복과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심으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섯이 백과 싸워 이기고 백이 만을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세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3단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처벌은 흉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줘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이 굳게 닫고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땅이 노처럼 단단해져 흉년이 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단계 처벌의 예가 바로 사사시대의 흉년에 베들레엠에서 있었던 보아스와 룻 이야기입니다 2단계 처벌은 수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단계 처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들짐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며 또한 대적들이 와서 파종한 것을 수탈에 가리라는 것입니다 2단계 처벌의 예는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등에게 당했던 수탈입니다 3단계 처벌은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단계와 2단계 처벌을 받고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3단계 처벌의 예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받게 될 3단계 처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럼에도 또다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끝도 밑도 없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청정하지 않더라도 언약을 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단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처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력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소중하신 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